우리 소저 짜기 같이 하자 아 같이 하자고? 야 야 좀 좀 좀 적나라 보들보들해 보인다 이제 피니쉬까지 짜면 되나봐 짜 짜 쭉쭉 아 조금 더 찰싹 아 이게 이게 틀렸어 이미 이게 소랑 교감을 먼저 해야지 위 위 위 빨리 자 자 안녕 에? 왜?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계정을 눌러라구요 오늘 해볼 게임은 핸 시뮬레이터 이제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게임인거죠 아내랑 같이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! 오! 오! 개징그러워 대박 우리 똑같이 생겼어? 야 이거 눌러야 되는건가? 야 근데 왜케 어떻게 눌러? 어떻게 내려가?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다른거지 어 피스 피스 흐흐흐 악수 악수 해보자 오 에 안녀엉 아하하하하하하 아니 안녕하자메 아니 가짜고짜 포큐를 박아버리시네 나 김치 할라고 김치 잡고 잡고 이 상태로 오 뭐야 오른손은 어떻게 움직여? 쉬프트 왼쪽 쉬프트 내가 너를 만질 순 없네 만져서 뭐 할라구요? 이걸 눌러야 되는거지 오 나 넘어갔지 나 넘어갔지 하하하하 반절기 하고 있어 징징이 같아 징징이 하하 이렇게 오 눌렀다 뭔데? 나 눌렀는데 오 뭐야 오 뭐야 드릴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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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야 되나봐 니 팔이 고속 회전하고 있어 뭐야 뭐야 팔이 고속 회전하고 있다고 나 팔 어떻게 해 나 관절도 살려줘라 나 모자쓰고 있네 어 나도 모자쓰고 있어 야 뭐하는데 너 아 더러워 하지마 오오야 뭔가 아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래 하하하하 뭔데 나 날라갔어 왜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었어? 내 시체 야 너무 길 내 눈 이거 하고자 일단 어 일단 우리는 이걸 하지 못하면 아 신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노 아아아아 말수 줄어든거봐 이게 살짝 그 느낌이야 가족 다같이 꽃게먹으러 갔을 때 좋아요 아 아 깜짝이야 뭐야 어 이거때부터 한dt은 잘못썼어 오케이 오케이 햇네 장전도 못한거야? 장전 방금 한거 못하냐 으음 도장이야 AK AK를 어떻게 어떻게 넣었나 뒤로 하는거야 이건 장전을 뒤로 하는거야 뒤에다 박는건가 그 핵 아니야 아니야 앞에다 박는거지 ak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뒤에다가 박는거 아니야 장전 다장 저장 너도 맞네 뒤에다 두장 뒤에다 박 박 박 박 박 박 여기 뒤에다가 여기 앞에 박아야지 여기 아니야 뒤에다 박는거야 뒤에다 박아보세요 맘껏 힘껏 양껏 뒤에 박아보세요 느낌 왔다 아 그렇게 박는거야 어 뭐야 야아 이게 왜 나가 총알은 안나가고 단창이 왜 나가 근데 느낌 알았어 느낌 알았어 아우 아우 야 들어가 넣었어? 대박 또 이거 건드리면 나 진짜 울거야 건드려라 어이 당신 죽어라 오오오 들었어 던져라 날려라 오오오오오 어이 당신 어깨 썼누 총 안 써보셨나봐요 어 좀 돌리게? 팔 힘이 너무 없어 약간 여유로운데 신에겐 하나의 손이 더있습니다 자어 필요 없는 손이죠 왔다왔다왔다 야 왜왜왜 들어가가지고 지금 휘정고 있는데 왜 웨오오 dinosaurs 안전세 그런거야 설마 에반데? 진짜 맞는거 같아 안전장치 되어 있는거같아 이거 좀 재미있어, 보인다 살액 반지의 제망 오 뭐야 대박 재미있겠다 야 근데 이거 너무 무겁지 않냐? 두손으로 들어야 돼? 한 손으로 충분해. 모자 넣어버리겠스. 잘 꽂혀? 무거워가지고 이게 저기하긴 하네. 두 손 들어야지. 떴다! 아 이게 왜 안 들어가지? 아 이거 들어갔는데. 깨비. 뭐야 내 손 왜 만세하고 있어? 뭐야. 뭐야 뭐야 갑자기 찌찌 시점으로 변했어. 전지적 찌찌 시점. 얘가 너무 돌아가. 팔 있다 지금 이상하게. 팔이 말을 안 들어요. 지금 돌아갔어 하나? 팔 왜 이래? 아 됐다 됐다 됐다. 저거 같아. 물리엔진이 좀 이상하네. 잡아! 나 지금 코끼리 아저씨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들어와. 들어왔다 시작해라. 오케이. 가지고 안 봐줍니다. 이대로 꽂아버린다. 쭉쭉 올려 쭉쭉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어.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바로 들어가. 들어가. 그렇지. 오케이. 어떻게 발사하니? 이거를 하는 것 같죠? 아무래도. 좋아. 한방 쓰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지? 한방 쓰면 그냥 끝날 거 아니겠지? 한방 쓰면 끝날 거 같은데? 너한테 일단 싸주면 알겠지? 안돼. 좀만 기다려줘. 나 넣고 싶어. 네? 넣고 싶어. 넣고 싶어. 네? 넣고 싶어. 아 이걸 내리는 거 같은데 이게 안 되네? 꺾어서 해야겠다. 꺾어서. 꺾어서. 다음 주일에 lived 되겠지? 아 이거 더이상 안내려가는데. 이거 넣고. 딱 mensen USD. 아 탄이 안 들어갔었구나. 아 빡쳐 이게 왜 밑으로 떨어져있어. 야 이게 말이 돼? 탄 넣은 거 아니었어? 그니까 나 탄 넣었는데? 왠지 F Arai가 편지 흐읍 흐 recording. 들어오라. 믿는다 오른손아. 끝까지 밀어 넣어. 나는 너의 힘을 믿어. 재수비. 좋아줘야겠다. Rai가 커팅 스탈루로 나가 이제crobook 들어간다. 아! 들어간다! 들어가? 들어갔다! 안 돼에에에에에에 3분 완료! 안 돼에에에 후... 얘를 아마 뚜껑을 닫아야 되는 것 같쥬? 좋아! 날려? 자 믿는다! 나의 손! 아 이게 아닌가 봐 아 이게... 왜 안 움직이지? 얘 아닌가 보다 몇 프로가 가야되는구나 챡! 얘를 왜 히끼리히끼 하고 있어 자 간다아 여기서 딱 잡고 이걸 내려주면은 이렇게 손 힘이 약해요?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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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야 나 뭐 이상한 것 같았어 터치고 만다 내가 널 편하게 잠들게 해줄게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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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! 이거 잡고 내리고 그게 다 내린 거 아니야? 그니까 이걸 돌려야 되나 또? 아 그런갑네 빡친 거 아니지? 아 씨 두 개를 넣어야 되나? 에이 더 넣어야 되나 이거를?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여기 자꾸 히끼리히끼 하고 있다니까? 오 깠다 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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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소저 짜기 같이 하자 아 같이 하자 이건 좀 쉬워 보인다 야 야 좀 좀 좀 보들보들해 보인다 이제 피니쉬까지 짜면 되나 봐 틀어 가 틀어 가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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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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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짜 쭉쭉 철썩 아 이게 이게 틀렸어 이미 이게 소랑 교감을 먼저 해야지 위 위 빨리 자 이렇게 해주고 나는 이제 너의 그게 아니다 이거를 각인시켜 준 다음에 자극을 주는 거야 이제 너의 그게 뭔데? 핑거로 자극을 주는 거야? 응 한 대 살삭 쳐줘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살짝살짝 반지르 반지르 아 더러워 이게 이게 자극을 살짝살짝 주면은 이제 교감을 하는 거라고 교감을 아니아니 야 이거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뭘 누가 내가 뭘 이상하게 어떻게 생각했는데 자연의 성이야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네 잘한다고 위 위 베 베 베 베 베 베 위 위 경력자인데? 요쯤에서 이제 자 이제 삭 잡아주고 아니야 좀 더 올라가야 돼 자극이 부족했어 아 이렇게 당겨야 되는구나 곱창 같이 생겨서 나와 나와 양동이 내 왼손을 담당할 테니깐 오른손, 오른손을 담당하는 사람이 넷. 니 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. 이렇게 하고 쭉 짜면 되잖아. 드럽잖아. 내 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정 부피만큼 더 피니쉬에 가까워지지 않을까? 아 너무 세게 자극하는 거 같아. 아 너무 세? 아니 소전 안 잡았어? 어. 잡았어? 아니. 천천히. 제가 이 각도를 조금 이쪽으로 해야지. 다 버린다 야. 이 새끼. 이 새끼 이리 와. 아우. 넋. 이. 이 위험한 것. 쭈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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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메 이 자식아. 음메. 쭈욱. 오케이. 자극을 줘. 아아아아악. 아 소한테 맞으면서 손 꺾였어. 춤춰?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했고요. 와. 아유 유바. 쭈욱. 쭈욱. 춤추는진로, 쏘아악. 쭈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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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